네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최악을 대비하려면 인버스는 선물 매도 아니요 달러 etf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것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주식시장 내에서의 투자 전략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우리의 자세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자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혼합률 달러와의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것처럼 fmc 의사력 공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fmc 성명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가 파월 연휴로장의 발언 때문에 갑자기 달러가 확 바뀌면서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오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mc 의사를 공개해서 지난 그때 당시 성명서 내용처럼 만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비둘기적인 해석으로 나오면서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파월 연휴로장의 발언처럼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산이 될 것 같아서 더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장연 끝나고 나서 나왔던 내용 보안업체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로이어 타겟 티파니 엘브랜드 이런 것들이 소매교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져요. 그럼 여기서 컨퍼런스권에서 또 미중만의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특히나 타깃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옷이잖아요. 옷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국산이 거의 한 7-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관세가 그만큼 높아지면 얘네들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일도 우리나라 식시장 부진할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FH 의사랍 공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협상 이슈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면 이게 자꾸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2020년도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19차 당대회에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외교 대외 외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뭐 혁명 외교 그러니까 모택동 때는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발전 외교였다면 시진핑 때 2017년도에 뭘 표명하냐면 강대국의 외교를 표명해요. 그러니까 자국이 최고 중화민국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무릎을 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 100주년 기념식인데 그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또 트럼프는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월달 중반 이후에 계속 나오는 발언이 거의 매일매일 발언이 많았거든요. 무역분쟁에 관련돼서.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나만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재산을 뺏어올 수 있다.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 때 그렇게 유의부단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좀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죠.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에 만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발효가 되는 거라서 그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달러 혼합률이 강세를 보인다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융 지표를 보는 데는 달러와 관련된 흐름들 그리고 정치 경제를 함께 보려면 미국과 중국들의 입장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어떤 관점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무겁다는 거 지금 그게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그게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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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